6. 저마다 다른 새남자의 마음 6. 그로선 죽을 만큼 사랑하는 여인에게 경쟁자에 대한 낭보를 전하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런 처지에 놓이면 누구나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페비스의 상태가 위중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부주교가 바랐던 만큼 심각한 것은 아니었다. 야경 순찰병들이 처음 그를 어리숙한 의사에게 데려갔을 때 의사는 일주일도 가지 못할 거라고 진단했으며 그에게도 라틴으로 그렇게 말했었다. 그러나 그는 한창 젊은 사나이였던 만큼 위기를 극복해낸 것이다. 흔한 일이지만 자연의 힘은 예측과 진단을 뒤엎고 의사의 코앞에서 환자를 살려놓고 기뻐하곤 한다. 그가 아직 병원 침대에 누워있을 때 필리프 루리에와 종교재판소 조사관들이 찾아왔다. 그는 첫 신문을 받은 것이다. 이런 일로 난처해진 그는 어느 날 아침 상태가 좋아지자 치료비 대신 금으로 된 박차를 빼놓고 병실을 빠져나와 도망쳤다. 그의 이런 행동은 사건 심리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았다. 그 시절 재판에서 범인에 대한 소송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은 거의 문제가 되지 않았다. 피고가 그냥 교수인에 처해지는 것만으로 충분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판사들은 에스메랄다의 범죄 행위에 대해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페비스가 죽었다고 철석같이 믿었고 그것으로 모든 일이 해결되었던 것이다. 한편 페비스는 그리 먼 곳으로 도망친 것도 아니었다. 파리에서 대여스 파발 떨어진 일드 프랑스의 쾌양머리에 주둔하고 있는 소속 부대로 돌아간 것이었다. 말하자면 그는 이 소송에 직접 출동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는 자신이 공판정에 나가면 몹시 우스운 꼴을 당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도 무지 알 수가 없었다. 단순한 군인에 불과한 이들이 대개 그렇듯 그 역시 신앙도 없을 뿐더러 미신을 꾀에 따르는 편이었으므로 에스메랄다와의 기묘한 만남의 경위라든지 그녀가 자신에게 사랑을 고백하던 때의 불과사의한 태도와 더불어 그녀가 집시라는 점 그리고 수도사 귀신까지도 모두 무언가 불안하고 의문투성이었다. 그는 이 이야기 속에는 사랑보다는 마법이 얽혀 있으며 그녀가 실제로 마녀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즉 한편의 희극에서 자기는 억색의 운수 나쁜 역할 공격의 대상이 되거나 웃음거리가 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몹시 불쾌한 기운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매우 창피했다. 그의 이런 느낌은 라평텐이 다음과 같은 식으로 훌륭하게 표현했던 그런 종류의 수치심이었다. 암탈객의 붙들린 여우처럼 창피하도다. 더구나 그는 이 사건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기를 세간에 자기 이름이 알려지지 않기를 적어도 투르넬 재판소 밖으로는 세어나가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랐다. 그런 점에서는 뜻대로 되었다. 그 시절에는 법정신문 같은 것이 없었으며 일주일 동안 파리의 수많은 재판소 어딘가에서 위조 화폐 범인이 끓는 물에 삼겨 죽는 형을 은도받았다든지 마녀가 교수형을 받았다든지 이교도가 화형을 받는 일이 끊임없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시내의 모든 내거리에서 벌어지던 소매를 걷어붙인 채 갈퀴나 사다리 그리고 죄인 공시대를 사용하여 재판을 하던 그 옛날 봉근시대부터 있었던 법의 여신 테미스를 자주 보아오던 터여선지 그러한 일들을 특별하게 여기지도 않았다. 상류사의 사람들은 죄수가 지나가는 것을 보아도 그의 이름 따윈 관심도 없었으며 일반인들에게도 어디서나 보는 흔한 구경거리일 뿐이었다. 처형은 마치 제과점이나 도살장에서 하는 것처럼 거리에서 예사로 벌어지는 일상의 사건에 지나지 않았다. 사형 집행인도 짐승을 처리하는 보통의 푸주안보다 약간 격이 높은 푸주안에 불과했다. 그래서 페비스는 마녀 에스메랄다 아니 그가 부르던 이름 시밀라로였을지도 모르는 그 집시 계집 또는 수도사 귀신의 단도에 질린 일이라든지 공판 결과에 대해서도 얼마 안 가서 크게 마음 졸이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 비워지자마자 그곳의 플레르드 리스의 모습이 도로 자리를 차지했다. 페비스 중대장의 마음은 그 무렵의 물리학이나 마찬가지로 진공상태를 두려워했던 것이다. 게다가 쾌양버리에서의 근무란 몹시 따분하고 재미가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곳은 말밖국 기술자라든지 소를 치느라 손이 잔뜩 튼 여자들이나 사는 마을이었기 때문이다. 그 지역은 대로 양쪽으로 2킬로미터에 걸쳐서 오막사리와 초갓집들이 길게 늘어서 있는 말하자면 파리의 꼬랑지에 해당했다. 플레르드 리스는 에스메랄다 다음으로 그가 정렬을 쏟았던 여자였다. 그녀는 예쁘장한데다 더욱이 매혹적인 지창금까지 갖고 있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침 상처에서 완전히 회복된 그는 사건이 있은지 벌써 두 달이나 지났으니 집시 계집사건은 이제 다 잊혔을라 생각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사랑을 품은 기사답게 의기양양하게 공들놀이의 저택으로 갔다. 그는 노트르담 정면 현관 앞 광장에 모여있는 상당히 많은 군중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지금이 5월이니까 무슨 종교행렬이나 아니면 성신강림축일이나 무슨 축제가 있는 모양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그는 말을 묶어두고 절거운 마음으로 아리따운 약혼녀의 집으로 올라갔다. 집에는 마침 그녀와 어머니 단 둘 뿐이었다. 플레르드 리스는 지난번 일이 있었던 뒤로 줄곧 마녀와 그 염소, 저주스러웠던 알파벳 그리고 페비스가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고 소식도 없는 것 따위의 마음을 졸이고 있던 참이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군복을 입고 견장과 띠를 빛내며 매우 정열적인 표정으로 나타나자 몹시 기뻐하며 얼굴을 붉혔다. 이 귀족 아가씨는 여느 때보다 더 사랑스러워 보였다. 눈부신 금발을 눈이 번쩍 떠일 정도로 곱게 땋아 늘어뜨렸으며 백인 여자들에게 매우 잘 어울리는 하늘색 옷을 입은 데다 콜롬부에게서 배운 듯 한껏 더 멋을 부리고 있었다. 또한 사랑의 고뇌로 가득한 물기어린 눈은 그녀를 더욱 아름다워 보이게 했다. 페비스는 그동안 보호한 것이라고 해봐야 고작 쾌양불이의 수다스러운 시골천여들밖에 없었던 탓인지 폴레르드리스를 보는 순간 매혹되고 말았다. 그래서 그는 그녀의 비위를 맞춰주고 또 더없이 친절하게 대했으므로 그동안의 어색했던 분위기는 말끔히 해소되었다. 공들놀이의 부인은 여전히 자애로운 표정으로 큰 안락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그를 꾸짖을 기력도 없었다. 폴레르드리스의 원망들도 모두 부드러운 사랑의 속삭임으로 변해버렸다. 폴레르드리스는 창가에 앉아 여전히 그 넵투누스의 동굴을 수놓고 있었다. 중대장은 그녀가 앉은 의자 등받이에 기대고 서 있었고 그녀는 그에게 나지막한 목소리로 투정 부리고 있었다. 두 달 동안이나 연락도 없이 어떻게 되신 거예요? 너무하잖아요. 야 당신은 정말이지 대주교라도 반할 만큼 아름답구려? 폴레르드리스는 그녀의 질문에 난처해하며 이렇게 얼버무렸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 좋아요 됐어요. 제가 예쁘다니니 그런 말은 이제 그만두세요. 제 물음에 대답이나 해주세요. 자 어서요. 아 그거? 나는 말이야 주둔지로 호출 명령을 받아서 갔던 거요. 어머 그래요? 그게 어딘데요? 그런데 왜 작필 인사도 없이 갔어요? 쾌양불위에 가 있었어. 폴레르드리스는 첫 번째 질문 때문에 두 번째 질문에 화살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이 몹시 기쁘다. 그리 먼 곳도 아닌데 어떻게 절보로 한 번도 안 오실 수가 있죠? 이 질문에 그는 몹시 난처해하며 대답했다. 아 그건 말이지. 근무를 해야 해서. 그리고 사실은 내가 좀 아팠다오. 네? 아팠다고요? 그녀가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되물었다. 음 좀 다쳤었지. 다치셨다고요? 그녀는 가엾게도 놀라 제정신이 아니었다. 아니 뭐 그렇게 놀랄 것도 없어요. 이젠 괜찮으니까. 폴레비스는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다. 별일 아니요. 싸우다가 칼에 조금 찔렸을 뿐 걱정할 것도 없어. 저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폴레르드 리스는 눈물이 가득 고이 눈을 치켰더며 말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다니. 마음에도 없는 얘기를 하시는군요. 칼에 찔리다니 그게 무슨 소리죠? 모두 다 얘기해 주세요. 아 사실은 마의 패디와 싸웠어. 그 사람 알지요? 생절음행 악래의 소대장 말이야. 그래서 둘 다 몇 센치쯤 배웠는데 이젠 다 나았답니다. 그게 다요? 거짓말쟁이 중대장은 결투 이야기를 하면 여자의 눈에 언제나 남자가 멋있어 보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실제 폴레르드 리스는 두려움과 기쁨과 감탄의 눈으로 동그랗게 뜨고 그를 말끄름이 바라보았다. 그렇다고 마음이 완전히 놓이는 것은 아니었다. 당신이 빨리 완쾌되기만 한다면 페비스. 그걸로 충분해요. 그 마의 패디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나쁜 사람이네요. 그런데 왜 싸운 거죠? 그녀가 물었다. 페비스는 상상력이 그다지 풍부한 편이 못되었으므로 어떻게 무용담을 마무리해야 할지 몰라 쩔쩔 매기 시작했다. 아니 뭐 그냥 뭐랄까? 별거 아니야. 말 때문에 그랬다고. 싫은 소리를 했거든. 그건 그렇고 저기 성당 앞 광장에서 무슨 일이 있나? 왜 저렇게 시끄럽지? 그는 얼른 화제를 바꾸기 위해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광장이 내려 보이는 창문 쪽으로 다가갔다. 어? 아니 무슨 일로 사람이 저렇게 엄청나게 모였지? 저것 좀 봐. 왜요? 무슨 일인지 저도 몰라요. 오늘 아침에 마녀 아내가 교수행에 처해진다는 지는 것 같던데 성당 앞에서 공개 사과를 하나 보네요. 중대장은 에스메랄다의 사건이 이미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페레르드 리스의 대답에 그다지 놀라지도 않았다. 그는 무심코 그녀에게 한 가지씩 물었다. 마녀라니? 이름이 뭐랍니까? 모르겠어요. 무슨 짓을 저질렀나요? 그녀는 이번에는 어깨를 한번 어슥해 보이며 말했다. 몰라요 아무것도. 그러자 그녀의 어머니가 낳았다. 아이고 세상에 죄다 태워 죽이는데도 요즘 마법사가 어찌나 많은지 그 이름 같은 건 알 수도 없어. 그건 하늘에 떠다니는 숱한 구름의 이름을 일일이 알려고 애쓰는 것과 같이 뭔가? 어쨌든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니 무언 걱정인가?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빠짐없이 장부에 다 기록해 두셨을 거야? 그러고는 자리에 일어나 창가로 갔다. 아니 자네 말이 맞네 페비스. 왜 일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을까? 지붕 위에까지 사람들로 가득 찼네? 저걸 보니 옛날 생각이 나는군. 샤를 칠세가 입성하셨을 때도 저렇게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 나왔었지. 언제였는지 이젠 기억도 나지 않지만 말이야. 이런 말하면 자네는 대체 언제쯤 이야기를 하느냐고 하겠지? 그런데도 난 늘 바로 엊그제 일같이 느껴진다 말이야. 아 그 시절 사람들은 요즘 사람들보다 훨씬 멋있었지. 생탕토한 성문의 돌출 회랑 위에까지 사람들이 박을 그렸거든. 구강폐하는 왕비 전화를 당신의 말에 태우고 계셨고 그 두 분 뒤로는 부인들을 말에 태운 각 영주들이 따르고 있었지. 사람들이 와 하고 크게 웃었던 일이 생각나는데 왜냐하면 키가 아주 작은 아마뇽드 가를랑드 옆에 키가 엄청 큰 기사 마트 플록님이 계셨거든. 그분을 올려다 보아야 할 정도로 거인 기사였는데 영국군을 수도 없이 죽인 영웅이었다니까 정말이지 멋지셨어. 프랑스의 모든 귀족들이 죄다 빨갛게 빛나는 깃발을 세우고 행진했지. 가문의 깃발을 든 귀족들이 있는가 하면 군기를 든 귀족들도 있었고 나는 잘 모르지만 칼랑님은 삼각깃발이었고 장드 샤토모랑은 긴 깃발을 쿠시님도 군기를 들었는데 그분은 보르봉 공작을 빼면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화려하게 차리고 있었지. 아 이런 것들이 모두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다니 오늘날엔 다 사라져버렸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 너무나 슬퍼. 두 사람에게 이 귀 부인의 이야기 따위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페비스는 약혼자가 앉은 의자 뒤로 가서 팔꿈치를 괴었다. 그곳은 참으로 기막힌 장소였다. 페레르드 리스의 기장식 사이로 그녀의 가슴이 들여다보이는 좋은 위치였다. 그 장식은 적당하게 벌어져 있어 속을 들여다볼 수 있었고 그 밖의 여러가지 일도 생각나게 했다. 페비스는 공단처럼 반지르르하게 윤기가 흐르는 살길을 바라보며 황홀해져서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렇게 피부가 곱고 흰 여인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여자를 사랑할 수가 있단 말이야? 페레르드 리스는 때때로 황홀한 듯 다정한 눈길로 글을 올리다 보았고 두 사람이 머리카락은 봄 햇살을 받으며 서로 섞여 들고 있었다. 페비스, 우리 이제 3개월 뒤면 결혼하게 되는군요. 저 말고는 어떤 여자도 사랑한 적 없죠? 페레르드 리스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어 그에게 말했다. 그럼 물론이죠 아름다운 천사 아가씨? 페비스는 이렇게 대답했는데 그의 정렬에 넘치는 눈은 진지한 음성과 함께 제대로 어우러져 그녀에게 확신을 주기에 충분했다. 그 자신도 아마 그 순간만큼은 자기 말을 진실이라고 믿었을 것이다. 그러는 동안 노부인은 약혼자들이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매우 기쁘게 여기고는 집안일을 하기 위해 방을 나갔다. 그것을 알아챈 페비스는 방에 아무도 없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연애에는 몹시 능수능란한 만큼 대담해져서는 이상한 생각을 품기 시작했다. 페레르드 리스는 나를 사랑하고 있다. 그녀는 나의 약혼자다. 그녀는 지금 나와 단둘이 남겨져 있다. 그녀는 예전처럼 기막히게 신선한 느낌은 없지만 오늘은 완전히 격렬하게 그때의 감정이 되살아났다. 요컨대 밀도 아직 풀을 때라면 조금씩 따먹어도 크게 죄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들이 짧은 순간 그의 머릿속을 스쳐갔는지 아닌지는 나로서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신을 바라보는 페비스의 심상치 않은 눈빛에 페레르드 리스가 갑자기 겁을 먹은 것은 분명했다. 그녀는 당황하여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이미 어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아휴 날씨가 왜 이렇게 덥죠? 그녀는 얼굴이 붉어져서는 불안한 듯 허둥거렸다. 그러게나 말입니다. 이제 곧 한낮이 되니 햇빛이 뜨거울 수밖에. 커튼을 내리도록 할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두세요. 바람을 좀 쐬고 싶군요. 가엾은 그녀가 대답했다. 그러고는 사냥개 때의 식식 때에는 거친 숨을 느낀 암사샘처럼 얼른 일어나 창가로 달려가더니 문을 활짝 열고는 발코니로 나갔다. 페비스는 버럭 화가 치밀었지만 하는 수 없이 그녀를 뒤따랐다. 알다시피 이 발코니는 노트르담 광장 쪽으로 향해 있었는데 광장에서는 이때 섬뜩하고 기묘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것을 보자 마음약한 플래르드 리스는 갑자기 평소의 침착한 태도를 잃고 진저리를 쳤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광장은 엄청난 인파로 흘러 넘치고 있었다. 성당 앞들을 둘러싸고 있는 팔꿈치 높이의 낮은 담벼락은 220명의 야경대와 사수 등이 손에 기다란 포를 들고 두꺼운 땀을 만들어 몇 겹으로 둘러서지 않았더라면 밀려드는 군중을 제압하지 못했을 것이다. 다행히 창과 총 덕분에 성당 앞들은 깨끗하게 비워진 상태였다. 성당 출입구에는 주교의 문장이 붙은 민을 창을 든 병사들이 지키고 서 있었다. 성당의 커다란 창문은 닫혀 있었으나 광장으로 향한 수많은 창문은 그와는 대조적으로 합강머리가 있는 데까지 활짝 열려 있어 마치 포탄 창구에 쌓인 산더미 같은 탄환처럼 수천을 헤아리는 사람들의 머리가 보였다. 군중은 언뜻 보면 잿빛을 띄고 있었는데 그것은 지저분한 오물투승의 느낌을 주었다. 그들이 기대하는 광경은 분명 사람들이 지닌 가장 비열한 것을 끄집어내고 불러내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모자나 지저분한 머리가 와글거리는 혼란 속에서 일어나는 소동만큼이나 불쾌한 것도 없다. 이 군중 속에는 고안보다 웃음소리가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았다. 군중이 내는 떠들썩한 소리들 가운데서 이따컴 귀에 거슬리는 쩌렁쩌렁 소리가 두드러지게 울려왔다. 어이 이것 봐. 마이의 발리풀어. 그 여자가 여기서 교수형 당한다는 게 사실이야? 이런 을간이 같으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여기서는 속옷바람으로 공개 사죄만 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저 여자 얼굴에 라틴으로 기침을 하실 거라니까 그건 언제나 정오에 시작하거든. 교수대를 보고 싶다면 그래브 광장으로 가라고? 나중에 가지. 이봐. 라 북항들이 그 여자가 고의 신부님을 거절했다는데 그게 사실이야? 그런 모양이야. 라 베네슈? 아유 이교도라니까? 여봐요. 그건 관습이라고요. 재판관의 형의 집행을 위해서 평민들은 파리 시장에게 넘기고 성직자들은 교구의 종교 재판소로 넘기게 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정말 안됐네요. 불쌍한 사람이로군요. 발코니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플레르도리스가 말했다. 이런 생각을 하며 서민들을 둘러보고 있는 그녀 눈에는 슬픈 기색이 가득했다. 그러나 떠들어대는 군중보다 그녀에게 더 정신이 팔린 중대장은 그녀의 뒤쪽에서 애정어린 눈길로 허리띠를 만지자 그리고 있었다. 그녀는 애원하듯 미소 지으며 뒤돌아보고 있었다. 제발 부탁이니 그러지 마세요. 페비스. 그러다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오시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요? 바로 그때 노트르담 대성당의 큰 시계가 천천히 정호를 알리는 종을 울리기 시작했다. 만족스러운 기쁨의 함성이 사람들 속에서 터져나왔다. 열두 번째 마지막 진동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사람들은 바람을 만난 파도처럼 출렁거렸고 요란한 웅성거림과 동시에 우려같은 고함 소리가 일어났다. 저기 온다. 플레르드 리스는 보지 않으려고 두 손으로 눈을 가려버렸다. 사랑스러운 아가씨 이제 그만 들어갈까요? 페비스가 그녀에게 말했다. 아니에요.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너무나 무서워서 두 눈을 감았던 그녀는 참기 힘든 호기심 때문에 다시 눈을 떴다. 광장에는 죄수를 호송하는 수레 한 대가 튼튼한 노르망디스한 말에 끌려오고 있었다. 수레는 흰 십자가 문장이던 보라색 제복을 입은 기병대 병사들에게 둘러싸여 생 피에르 오비에프 거리를 지나 방금 광장으로 접어든 것이다. 파수를 보는 관리는 곰봉을 마구 휘둘러 군중을 헤치며 길을 만들고 있었다. 수레 주위에는 재판소 관리들과 경관들이 말을 타고 따르고 있었는데 그들의 금은옷과 말을 타는 태도가 썩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금세할 수 있었다. 자크 사르몰리가 선두에서 당당하게 오고 있었다. 죽음을 향해 달려온 이 수레에는 한 여자가 두 팔을 뒤로 묶인 채 동성한 성직자도 없이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속옷 차림이었으며 긴 검은 머리는 흐트린 채로 절반쯤 드러난 가슴과 어깨 위로 늘어떨어져 있었다. 까마귀의 깃틀보다 더 윤기가 흐르고 물결치는 머리칼 밑에는 회색의 거칠고 굵은 밧줄이 칭칭 감겨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쇄골 주위에 피부를 벗기고 오디오의 지렁이처럼 가리난 처녀의 매력적인 목둘레를 감고 있었다. 밧줄 아래로 초록 유리구슬 장식이 붙어있는 작은 부적이 빛나고 있었다. 이것은 아마도 죽으러 가는 사람에 대한 마지막 배려로서 이제 더 이상 잔인한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달고 있도록 놔둔 것이리라. 수레 안에 있는 여인의 맨발은 창문에 자리 잡고 있는 구경꾼들 눈에도 보였는데 그녀는 여자의 마지막 본능에서인지 자꾸만 감추려 하고 있었다. 발 밑에는 작은 염소 한 마리가 묶여 있었다. 처녀는 몸에서 미끄러져 내리는 속옷을 이로 꽉 물고 있었다. 비록 이런 비참한 처지에서도 발가벗은 몸을 수많은 사람들 눈앞에 내놓고 있음을 괴로워하는 것 같았다. 아 수치심이란 이렇게 떨고 겁을 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닐 텐데. 어머나 플레르드 리스가 중대장에게 강한 의조로 말했다. 어머나 저것 좀 보세요. 염소를 데리고 다니던 그 밑살 맞은 집시 계집애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녀는 폐비스를 돌아보았다. 중대장은 말없이 수레 쪽을 바라보기 시작했는데 순간 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염소를 데리고 다니던 집시 계집이라고요? 그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아유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폐비스는 그녀의 말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군. 그는 방으로 돌아가려고 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플레르드 리스는 집시 처녀로 말미암아 심한 질투심을 느꼈던 일이 떠오르면서 예전 감정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음 깊숙한 때까지 꿰뚫어보는 듯한 의심의 눈초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이 마녀의 소송사건에 어떤 중대장이 연관되어 있다는 소문을 들은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무슨 일이세요 당신? 저 계집애 때문에 마음이 상한 모양이군요. 폐비스는 대수롭지 않은 듯 희죽히죽 웃으며 대충 얼버무리려고 애를 쓰며 말했다. 내가? 아니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농담도 정도껏 하시오. 그래요? 그렇다면 그냥 여기 계세요. 우리 끝까지 함께 구경해요. 그녀는 명령하듯 말했다. 중대장은 하는 수 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 그나마 죄인인 처녀가 죄수 호송 수려의 바닥만 뚫어지라 응시하고 있었기에 마음을 약간 놓을 수 있었다. 그녀는 틀림없는 에스메랄다였다. 치욕과 불행의 밑바닥에 있으면서도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크고 검은 눈은 야윈 볼 때문에 더욱 크게 보였다. 창백한 여벌구는 너무나 맑아서 숭고해 보이기까지 했다. 마치 마사초의 성모상이 연약한 느낌이 들면서도 여전히 라파엘로의 성모상과 비슷한 것처럼 예전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 다만 더욱 간열이고 야위어 있었다. 게다가 그녀의 손과 발은 덜덜 떨고 있었고 수치선은 심정 말고는 모든 것을 대어가는 대로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었는데 그만큼 그녀는 망년작실한 절망에 깊이 빠져 있었다. 그녀의 몸은 죽었거나 깨진 물건처럼 수레가 흔들리는 대로 이리저리 튀어 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멍하고 흐릿했다. 눈동자에는 아직도 눈물이 괴어 있었으나 흘러내리지는 않는 것이 마치 얼어붙은 것 같았다. 그 사이 이 엄산하기 짝이 없는 기마행렬은 기쁨의 함성과 호기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 사이를 지났다. 그러나 그토록 아름다운 그녀가 이렇게 슬픔을 견디고 있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가장 냉혹한 사람들까지도 가엾게 여겼다. 수레는 마침내 성당 안뜰로 들어갔다. 중앙 현관 앞에서 수레가 멈춰 섰다. 호위병은 전투대행을 갖추고 양쪽으로 줄지어 섰다. 군중의 왁자지껄한 소리도 이젠 멎었다. 장음함과 불안감으로 말미암은 정적 속에 두 대문은 마치 저절로 열린 것처럼 삐거덕 돌며 피리가 울리는 듯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러자 성당의 깊숙한 내부까지 들여다보였는데 그곳에는 장례식 때 쓰는 검은 휘장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리고 안쪽 주재단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촛불 몇 개 덕분에 희미하게나마 훨씬 안쪽까지 들여다볼 수 있었다. 안쪽 후미진 거늘 속에 천장에서 주춧돌까지 널어뜨려져 있는 검은 천을 배경으로 은으로 된 커다란 십자가가 걸려있는 것이 보였다. 본당에는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때 조금 떨어진 성직자 자리에서 몇 사람의 머리가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이 한쪽 구석에 있는 성가대 자리에서 보였다. 정문이 활짝 열렸을 때 장음하고 단조로운 노래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가끔 생각난 듯 사형수의 머리 위에 슬픈 찬송과 몇 곡을 토막토막 던져주고 있었다. 나를 거슬러 둘러선 수많은 무리 앞에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일어나소서 주님 저를 구하소서 저의 하나님. 하나님 저를 구하소서 목까지 물이 들어찼습니다. 물속 깊은 곳으로 빠져 물살이 저를 지칩니다. 이와 동시에 성가대와는 다른 목소리가 주재단 계단 위에서 다음과 같은 애조띈 봉헌곡을 노래하고 있었다. 나는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느니는 영생을 듣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 어둠 속에 묻혀있어도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몇몇 노인들이 멀리서 이 아름다운 처녀, 젊음과 생명이 넘쳐 흐르고 봄날 부드러운 대기의 애물을 받으며 햇볕을 듬뿍 받는 처녀에게 들려주는 이 노래는 바로 장송미사였다.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가엾은 처녀는 공포에 질려있었다. 그녀는 시력도 의식도 모두 사라지는 것 같았다. 입술도 핏기를 잃었고 마치 기도를 올리는 것처럼 가냘프게 떨리고 있었다. 사형 집행인이 수리에서 내리는 처녀를 부축하러 다가갔을 때 그녀가 페비스라는 말을 나지막이 되풀이하고 있는 것을 들었다. 처녀의 팔을 묶고 있던 밧줄이 풀리고 역시 함께 풀려난 염소도 수리에서 내려졌다. 염소는 몸이 자유로워지자 신이 난 듯 울었다. 그녀는 맨발로 대형관 계단 밑까지 단단한 돌길 위를 걸어갔다. 목을 묶은 밧줄이 뒤에서 질질 끌리고 있었다. 마치 뱀 한 마리가 그 뒤를 따라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때 찬송소리가 머졌다. 커다란 금 십자가와 촛불을 든 줄 하나가 어둠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러가지 색깔의 옷을 입고 대성당을 지키던 파수병들의 창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얼마 뒤 제의를 입은 신부와 법의를 입은 조수들이 긴 행리를 이루어 찬송가를 부르면서 음숙하게 사형수를 향해 다가가는 것이 보였다. 그러나 그녀의 시선은 십자가를 든 사람 바로 뒤 행렬의 선두에 선 사람의 북받겨 움직일 줄을 몰랐다. 아 또 그 사람이야. 그 신부가 맞아.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면서 진저리를 쳤다. 그것은 틀림없는 부주교였다. 왼쪽에는 성가대 대장의 조수를 오른쪽에는 지휘봉을 든 성가대원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는 머리를 뒤로 젖히고 눈을 부릅던 채 앞쪽을 주시하고 힘찬 목소리로 찬송가를 부르며 걸어 나오고 있었다. 저 성의 배 속에서 제가 부르짖었더니 당신께서 저의 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당신께서 바다 속 깊은 곳에 저를 던지시니 큰 물이 저를 애호사고 당신의 그 모든 파도와 물결이 제 위를 지났습니다. 그가 검은 십자가가 달린 은색 흘렁한 제복을 입고 대낮에 뾰조같이 높다란 성문 아래 나타났을 때 그 얼굴빛이 어찌나 창백하든지 성가대석 묘석 위에 무릎을 꿇고 있는 대리석 주교 석상 하나가 벌떡 일어나 무덤 입구로 여인을 마중하러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될 정도였다. 그녀도 그 못지않게 창백했고 마치 조각상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다. 불을 붙인 묵지가 노란 양초 한 자루가 자기 손에 쥐어진 것도 거의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죄가 품을 하는 의식으로서 죽음에 이른다는 취지를 읽어 내려가는 석의의 쇠를 가르는 듯한 목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누가 옆에서 아멘이라고 대답하라고 했을 때도 그저 아멘이라고 따라했을 뿐이다. 부주교가 경비를 쓰는 호의자들에게 물러서라는 신호를 하고 혼자서 그녀 쪽으로 걸어 나오는 것을 보았을 때 비로소 그녀는 얼마간 정신이 돌아와 기운을 차렸을 정도였다. 바로 그 순간 그녀는 머릿속 피가 갑자기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으며 이미 마비되고 식어버린 마음속에 그나마 남아있던 분노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부주교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조차도 그가 자신의 벌거숭이 몸을 음란과 질투와 정력으로 번뜩이는 눈길로 훑어보는 것을 그녀는 느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서 높은 목소리로 말했다. 천여여 그대는 그대의 죄와 허물에 대해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는가? 그는 그녀의 기과에 대고 다시 덧붙였다. 구경꾼들은 그가 그녀의 마지막 참회를 받는 줄 알고 있었다. 넌 나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느냐? 나는 지금이라도 너를 살려낼 수 있어. 그녀는 그를 잔뜩 흘겨보다가 소리쳤다. 썩 꺼져 이 악마. 그렇지 않으면 널 만천하에 고발해버리겠어. 그러나 그는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아무도 너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아. 그건 또 하나의 죄를 추구할 뿐이지. 빨리 대답해. 나의 도움을 바라지 않느냐? 내 사랑하는 폐비스님을 어떻게 했지? 놈은 죽었어. 그 순간 부직원은 참담한 기분이 들어 문득 고개를 들었다가 광장 반대편의 공들놀이의 저택 발코니에 바로 그 중대장과 플리르드 리스가 나란히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당황한 그는 자기도 모르게 비틀거리며 손으로 눈을 가렸다가 다시 바라보고는 입속으로 저주의 말을 중얼거렸다. 그의 얼굴 가득히 심한 경련이 일어났다. 그래, 너는 죽는 것이다. 그는 낫게 중얼거렸다. 아무도 너를 갖지 못하게 하겠어. 그렇게 말하고 신부는 집시 처녀에게 손을 올리고 침통한 목소리로 외쳤다. 이제 가라. 방황하는 영혼이여.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자비와 은총을 베푸시기를. 그것은 이 어물한 의식을 마칠 때면 언제나 사용하는 무서운 관용어였으며 성직자가 사형 집행인에게 집행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했다. 군중은 무릎을 꿇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현관문의 뼈조같이 아래 남아있던 신부들이 엎조렸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군중도 중얼거리듯 대풀이했는데 그것은 성남 파도가 출렁이는 바다의 울부지점처럼 사람들 머리 위로 흐르고 있었다. 아멘 부주교가 말했다. 그는 사형수에게 등을 돌리고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두 손을 깍지 끼고 사제들의 행렬 속으로 돌아갔다. 이었고 그의 모습은 십자가와 촛불과 여러 제복들과 함께 대성당의 어두침침한 둥근 천장 아래로 사라져갔다. 또한 그의 울음찬 목소리도 다음과 같은 절망적인 시구를 노래하면서 점차 희미해져가는 성가대 합창 속으로 사그라졌다. 당신의 그 모든 파도와 물결이 제 위를 지나갔습니다. 그와 동시에 대성당 파수병들의 끊어졌다 이어졌다를 반복함에 들거던 거리던 창소리도 본당 기둥 사이로 차츰 사라져갔는데 이는 마치 죄수의 마지막을 알리는 큰 시계의 망치 소리 같았다. 그 사이 노트르담 성당의 현관문은 아직 열린 채 그대로였고 대성당은 사람의 그림자도 촛불도 없이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는 죽음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꼼짝없이 붙들린 에스메랄드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선 채 가만히 처분만 기다리고 있었다. 채찍을 든 관리가 샤르몰리의 주위를 환기시켜야만 했을 정도로 사라 몰리는 이런 광경이 증개되는 내내 중앙 현관의 오목식임을 연구하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아브라함의 희생을 상징한다고도 하고 다른 어떤 사람은 천사를 태양해 장작을 불해 아브라함을 장인에 비유하여 화금석을 만드는 실험을 표현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언제까지나 그렇게 조용히 바라보고만 있는 것을 그만두게 하기 위해 몹시 예를 쓴 결과 마침내 그가 돌아서서 신호를 하자 사형 집행인의 하인인 노란 옷을 입은 두 사나이가 다가가 집시 처녀의 손을 다시 밧질로 묶었다. 가엾은 처녀는 죽음의 길로 가는 죄수 호송수레에 다시 실려 마지막 장소로 떠나야 했다. 그리로 가는 동안 아마도 생명에 대한 안타까운 정에 사로잡혔는지 충혈되고 눈물도 말라버린 눈으로 하늘과 태양과 창공에 사다리꼬리나 세목꼬로 여기저기 떠돌고 있는 은빛 조각구름들을 예사롭지 않게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눈을 돌려 지상과 군중 그리고 집들을 둘러보았다. 그러다 노란 옷차림의 남자가 그녀의 몸에 포성줄을 묶었을 때 그녀는 느닷없이 기쁨에 넘친 비명을 질렀다. 저쪽 광장 한쪽의 저택 발코니에 서 있는 그의 모습을 발견한 것이었다. 그를 발견한 것이다.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이자 자기의 주인인 페비스의 모습이 자기 생명의 또 다른 출연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사나이가 눈에 들어온 것이다. 재판관은 거짓말을 했던 것이다. 부주교도 거짓말을 했다. 틀림없이 페비스였다.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는 저기에 있다. 눈무신 군복을 입고 머리에는 깃털 장식을 꽂고 허리에는 칼을 차고 넘넘한 모습으로 저기에 있는 것이다. 페비스, 내 사랑하는 페비스. 그녀는 목청껏 그를 불렀다. 그러면서 그녀는 사랑과 기쁨으로 떨리는 손을 그에게 뻗으려 했으나 두 손은 단단히 묶여 있었다. 그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중대장은 잔뜩 눈살을 찌푸리고 있고 그에게 몸을 기대고 있는 예쁘장한 아가씨가 경멸이 담긴 입술과 분노의 시선으로 그를 쳐다보는 광경이었다. 잠시 뒤 페비스가 뭐라고 말을 건넸지만 물론 그 소리는 집시 처녀에게까지는 들리지 않았다. 두 사람은 곧장 발코니 안쪽으로 사라졌고 이내 창문도 굳게 닫혀버렸다. 페비스, 당신도 저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녀는 미친듯이 소리쳤다. 문득 끔찍한 생각이 그녀의 머리에 떠올랐다. 페비스 듯 샤토페르를 살해한 죄목으로 사형선고를 받았다는 것이 생각났던 것이다. 지금까지 그녀는 모든 것을 조용히 참아왔다. 그러나 이 마지막 타격은 너무나 가혹한 것이었다. 그녀는 돌길 위에 털썩 쓰러져버렸다. 어서 저 여자를 수리에 태우라. 빨리 끝내라. 사례몰리가 귀찮다는 듯 말했다. 한편 현관의 뾰조같이 맨 꼭대기에 역대왕의 조각상에 있는 회랑의 수상한 구경꾼이 하나 있다는 것을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그때까지 태연히 목을 빼고 매우 기괴한 표정으로 광장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이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다. 그 사나이가 반은 빨갛고 반은 자주색인 독특한 옷차림을 하고 있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그를 600년 전부터 대성당의 긴 물바지를 줄곧 입으로 바치고 있는 석조 괴물 조각의 하나로 착각했을 것이 틀림없다. 이 구경꾼은 노트르담의 현관 앞에서 정오부터 일어나고 있던 일을 낱낱이 보고 있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지만 처음부터 이 사나이는 매듭이 진 굵은 밧줄을 회랑 기둥에 꽉 붙들어 매고 있었고 그 밧줄 끝을 아래에 있는 현관 앞 계단에까지 늘어뜨리고 있었다. 그 일이 끝나자 그는 또 조용히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가끔 지바퀴와 그 야뻐를 날아갈 때면 휘파람도 불었다. 그러고 있다가 사형 집행인이 샤르몰리의 명령을 집행하려는 순간 그는 갑자기 회랑의 난간을 뛰어넘어 발과 무릎과 손으로 밧줄을 잡았다. 그러고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마치 유리 창문을 따라 미끄러져 내려가는 한방울 빗물처럼 정면으로 미끄러져 내려와 지붕에서 떨어지는 고양이처럼 날색해 두 명의 사형 집행인 쪽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커다란 주먹으로 그들을 때려 눕히고는 마치 어린아이가 인형을 끌어안듯 한 손으로 집시 처녀를 낚아올렸다. 그는 그녀의 몸을 어깨 위에 얹음과 동시에 몸을 날려 대성당 안으로 뛰어올라가더니 무섭도록 커다란 목소리로 소리쳤다. 여기는 성력이다. 너무나 재빠르게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으므로 만약에 밤에 일어난 일이었다면 번개가 한 번 번쩍하는 사이에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고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성력이다. 성력이다. 군중도 되풀이하여 소리치기 시작했다. 점차 수만 명의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냈으므로 카지모도의 애꾸눈은 기쁨과 자랑스러움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 충격의 여자도 정신을 되찾았다. 그리고 눈을 들어 카지모드를 보았으나 자기를 구해준 사람의 모습에 놀랐는지 질껏 눈을 감아버렸다. 샤르몰디는 어하니 벙벙하여 거저 멍하니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다. 사형 집행인도 경비병도 모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었다. 사실 로트르담의 울타리 안에서는 여자 죄수를 체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 대성당 안은 안전지대였다. 인간을 심판하는 모든 법은 대성당의 문턱을 넘는 순간 깡그리 소멸되어 버리는 것이다. 카지모도는 대현관 아래에 멈추었었다. 그의 커다란 발은 마치 로마의 묵직한 돌기둥처럼 그 성당의 포석을 단단히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또 머리카락이 텁스러간 큰 머리는 마치 갈기만 있고 목이 넘는 사자처럼 어깨에 푹 파묻혀 있었다. 그는 팔딱거리는 처녀를 하양 휘장처럼 팔에 늘어뜨리고 있었으나 행려나 부수지거나 시들까 봐 몹시 두려워하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다루었다. 마치 그것이 너무나 섬세하고 미묘하고 소중한 것이어서 자신의 손이 아닌 다른 어떤 손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느끼는 것 같았다. 때때로 그는 감히 그녀에게 손을 대지 못하는 듯한 숨결 마저도 접촉해서는 안 되는 듯한 표정을 짓곤했다. 그러더니 느닷없이 그녀를 그 울퉁불퉁한 자기 가슴에 꼭 껴안았다. 자기의 재산처럼 귀한 보물처럼 마치 이 여인의 어머니가 그렇게 했을 것처럼 그녀를 내려다보는 그의 눈길은 애정과 고통과 연민으로 가득 차있었다. 문득거는 그 번뜩이는 눈을 지켜뜬다. 그러자 여자들은 울었다가 웃었다가 했고 군중은 열광하여 발을 동동 굴렀다. 왜냐하면 그 순간 카지모들은 몹시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고아이자 읍둥이며 쓸모없는 인간에 불과했던 그는 자신이 존엄하고 굳세다는 것을 그때 처음 느꼈던 것이다. 그는 자기를 바라봐 주지도 않는 군중을 지금은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당당하게 군중 속으로 뛰어들어 인간들 일에 간섭하고 인간들의 재판에서 그 재물을 빼앗은 것이다. 공련이 헛다리만 집계된 모든 잔인한 인간들, 경관, 법관, 망란이들을, 국왕의 모든 힘을 최하층의 미천한 자신이 하나님의 가오 아래 방금 분수해 놓은 것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토록 추악하고 못생긴 인간이 가장 불행한 인간을 지켜냈다는 것, 사형선고를 받은 한 처녀가 카지모도에게 구출되었다는 사실은 몹시 감동적이었다. 이 두 사람은 바로 자연과 사회의 두 극단에 서 있는 불행한 존재였다. 그런 두 사람이 몸을 맞대고 서로를 돕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는 사이 뜨거운 갈채를 받아 승리감에 도착해 있던 카지모도는 갑자기 천일을 안고 대성당 안으로 사라져버렸다. 군중은 그가 너무 일찍 사라져버린 것을 아쉬워하면서 어두컴컴한 성당 혼란에서 혹시 그를 찾을 수 있을까 그를 눈으로 쫓고 있었다. 카지모도가 갑자기 프랑스 역대 왕들의 조각상에 있는 회랑의 한쪽 끝에 다시 나타나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미친 듯이 그 회랑을 빠져나가더니 팔을 높이 들어 획득한 것을 쳐들고는 외쳤다. 성력이다. 군중은 또다시 환호와 갈채를 보냈다. 바람처럼 회랑을 빠져나가 그는 다시 성당 안쪽으로 들어갔다. 얼마 뒤 그는 맹 꼭대기에 평평한 옥상에 다시 나타났다. 여전히 집시 여자를 두 팔에 안고 미친 듯이 뛰면서 성력이다를 거듭 외치고 있었다. 군중 또한 여전히 갈채를 보내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종탑의 꼭대기에 모습을 드러냈다. 거기서 그는 자기가 살려낸 여인을 만천하에 자랑하려는 것 같았으며 사람들이 존처럼 떠날 수 없었고 자기 자신도 지금껏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우렁찬 목소리로 구름까지 울리도록 세번이나 미친 듯이 되풀이했다. 성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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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잘했다. 군중도 등달아 부르짖었다. 이 거대한 환호성은 강 건너편까지 울려 퍼져서 그래브광장의 사람들과 교수대를 조이 바라보며 사형이 이루어질 때만을 기다리던 투어로롤랑의 자루수녀를 놀라게 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